쭈욱 끝까지 가버렸어요 어떻게 할 수 있겠지 깨까만 해도 상관없으니까 강하게 때려도 됩니다 까만 더 잡고 있습니다 인간은 꼭 쌓일 수 있는 것이고요 뚜껑이 değil 와 endure다 짜증이 그렇게ober 그게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요 라인도 여기도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딱 꺾어주세요 그런 대로 좀 해주시고 여기가 훨씬 더 강해져요 여기도 딱 꺾어주고 내려오고 내려오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그것만 해줘요